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로 인한 가정 파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bs 신천지 아웃 캠페인. 오늘은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려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한 청각장애인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청각장애인을 폭행한 당사자가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각장애인 A양은 지난달 24일 집에서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A양은 3시간여 동안 온몸을 심하게 맞았고 머리와 어깨, 허벅지 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A양은 맞는 동안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말합니다. 상담소를 왜 갔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머리털을 잡고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차고 너무 화나서 비이성적으로 보였어요. 아버지가 비이성적으로 보였어요. 아빠 둘 다. 엄마 아빠 둘 다. A양이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천지역 신천지 마태지파의 보금방강사와 부구역장이었던 A양의 부모가 딸의 탈퇴를 막으려고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A양은 부모가 인터넷 카페 활동을 한 것이 사단 마귀가 쉬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마구 때렸다며 자신 때문에 신천지에서 제명을 당할까봐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A양은 또 신천지에서는 자신과 같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한테는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신천지를 의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양의 부모는 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2단 상담소 측이 딸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은 며칠 전 집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부모를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A양은 또 부모를 상대로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며 부모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 동생이 집에 방추되어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때려서라도 신천지에 남아있게 하려는 부모들의 행위가 가정파괴를 조장하는 신천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렬입니다.